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검진 확대는 확진자 증가 이후에 극히 일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정부 지도자들도 연방정부 대응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은 미국인들에게 한 주 600달러씩 지급되던 추가 실업수당이 이번 주로 종료됩니다. 새로운 경기 부양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화당은 실업수당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를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종전대로 주당 600달러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 과정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